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중에 한 분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홀짝을 할 거예요. 아 홀짝? 지금 마침 7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몇 분인지 홀짝을 정해주시면 아 그 분이 짝수냐 홀수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맞추신 분이 인터뷰? 그럼 저는 제 생일인 25일에서 홀! 그럼 저는 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래 씨가 뒤로. 오 마이 갓. 어디나요?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네 그냥 거기. 이렇게나 구석인가요? 네네. 너무 구석? 그래 그래 이래야 조용히 하고 있으래. 저 나오고 있나요? 뭐 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자 세븐어스 뜻. 세븐어스는 이제 피크타임 저희가 팀 7시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팀 7시의 아이덴티티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세븐어스의 철학이 있을까요? 세븐어스 철학. 둘이서 하나다. 취미가 있을까요? 취미요. 저는 영화보기. 일회는 노래 부르기. 오 일회 씨 맞나요? 어 맞습니다. 네. 특기요. 특기요. 저 캘리그라피. 넌 뭐냐? 근데 저 마이크 없나요? 일회는. 오. 네 일회는. 피아노치기? 피아노치기? 오케이 피아노치기.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아 오케이 독서 독서입니다. 자주 읽는 책 있어요? 저는 소설 많이 했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편한 편의점 2를 읽었어요? 일회 씨는요? 저는 일렉시드라는 웹툰을 봤습니다. 예. 책 좋아하신다는데. 오르방에서 어떤 거 부르세요? 저는 발라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아 저 영화 달콤한 인생 좋아하고요. 드라마는 DP. 최근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노래는 성시겸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흘린 눈물은? 오. 점심때 와사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 난 거 말고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몇 끼 냈지? 오늘 점심이요? 오늘 점심. 곱창덮밥에 이제 와사비 많이 해서 먹어가지고. 그때 눈물 찔끔 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비빙칼국수 먹었습니다. 저는 육포 먹었습니다. 아 따로 먹었어요? 네 따로 먹었습니다. 네? 육포요? 저녁을 육포 먹었습니다. 점심은요? 점심은 홍어삼합 먹었습니다. 홍어삼합을 점심으로? 아저씨에요? 진짜로 점심에 홍어삼합 드셨어요? 맞습니다. 마차 사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죠? 오늘 저녁 메뉴는 저는 치킨 먹고 싶습니다. 이래씨는요? 저는 참치 먹기로 했습니다. 와우. 따로 먹나요? 저희는 스케줄 아니면 다 따로 먹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일단 피크탐에 나왔던 다크비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만큼은 서로에게 좀 지켜주고 싶다. 각자의 프라이버시? 저희가 서로의 뭔가 사생활적인 영역은 절대 터치 안하고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서로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 장래희망 저는 옛날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로서 안정적이게 수입을 벌면 안정적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몇 명이 있죠? 아이는 전 두 명.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럴 수 있냐? 가정이나? 장래희망 가수입니다. 가수? 장래희망 가수 현재 가수입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운동 했었어요? 저 수영 좋아합니다. 1회는 축구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꿈? 꿈? 최근에 제가 약간 좀비 아포칼립스에 제가 혼자 고립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리치면서 조금 일어났던 기억이. 같이 가끔 주무시나요? 같이요? 아니요. 뭐. 뭐. 그럴 때. 억지로. 옛날에는 같이 생각하셨어요? 옛날에는 숙소생활 했었죠. 잠버릇 같은 거 서로 아시는 거 있어요? 1회는 정말 쥐죽은 듯이 잡니다. 아니 잠버릇이 없는 게 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잠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코고리도 없는. 피곤하면 조금 보는 것 같은데 1회는 코도 안 보는 것 같아요. 피지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버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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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라와 소통하자. 최근에? 최근에 저희가 매주 팬미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주 희아라분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요? 네. 어디서요? 팬미팅 현장에서. 매주 팬미팅이에요? 예. 매주 주말 마다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매주요? 예. 팬미팅이라기보다 미니 팬싸인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다 다릅니다. 아 정말로요? 예. 기억이 남은 팬? 기억이 남은 팬. 기억이 남은 팬. 그 제가 전에 활동했던 마스크 그룹 때부터 좋아했던 일본 팬분이 계신데. 그때는 미성년자셨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컸어요 오빠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그게 최근에 기억이 남았습니다.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최근 많이 아팠던? 아팠던? 아 제가 최근에 빈속에 붓기 빠지는 녹차를 마셨다가 다 토했습니다. 이럴 수 있냐? 나는 어제 내일의 너를 만난다라는 영화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술은 뭐 드시죠? 술은 뭐 좋아하지만 막 엄청 찾아 먹는 편은 아닙니다. 이래시도? 이래 내주가입니다.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이래시는 좀 즐기세요? 네. 주량은요? 저는 한 병 반. 저는 소주 3병 마십니다. 우와. 필름 끊긴 적 몇 번? 한 3, 4번. 릴레스는요? 스무 살 때 이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필름 끊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스무 살 때쯤에 있습니다. 한 번인가요? 신나게 있었습니다. 아 여러 번인가요? 그때 저의 주량을 깨닫고 나서 지금은 절대 끊기셨습니다. 좋아하는 꽃, 식물? 제가 프리즈아 좋아합니다. 무궁화도 좋아하고요. 장미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을까요? 저는 후쿠오카 좋았습니다. 저도 후쿠오카 좋았습니다. 오늘 후쿠오카 같이 안 갔습니다. 같이 안 갔습니다. 같이 안 가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동네? 자주 가는 동네 한남동. 부천. 부천이 대기세? 네. 한남동이 대기세? 네. 집에 계시는 걸로? 집돌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연기하면서 예고 시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조금 더 빨리 음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어로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 저는 희재입니다. 안녕. 저는 유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재입니다. 봉쥬. 네. 구텐탁?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침대 바닥? 침대입니다. 침대입니다. 오른쪽 왼쪽 살 때? 저.. 저는 고지곳대로 잡니다. 옆으로 안 잡니다. 양쪽으로 잡니다. 왼쪽으로 사다가 저리면 오른쪽으로 잡니다. 고생했던 거? 아 이거 진짜 힘들었다 최근에. 최근에 이거 진짜.. 저 오히려 최근에 힘들었던 건 뮤직비디오 촬영? 더운 날씨에 막 뛰어다니고 막 자전거도 타고 이래서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뮤비에서 손을 되게 그럴싸하게 잡아서 어땠어요? 자주 잡아요? 뭐.. 손 잡는 거요? 아 굉장히 징그러웠고 소름 돋았습니다. 이하 방문입니다. 쇼키 있을때랑 다르네요? 그럼요. 네. 쇼키 있을때도 힘들었습니다. 지칠 때 뭐예요? 힐링하는 방법? 힐링할 때 집에 그냥 계속 누워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봅니다. 전 여행갑니다. 여행 못가면? 여행 못가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친구 만날 것 같습니다. 이래는 팬들에게 인사 네. 히아라분들 저희 세브너스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정말 더욱더 많은 더 좋은 무대들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아라 사랑합니다. 30대 아저씨들에게도 팬 아닌 분들에게 한마디? 네. 저희 세브너스의 매력 정말 다양하고 넘치니까요. 저희 꼭 기억해주시고 저희 음악 찾아서 들어주시고 세브너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어! 아들 성공했어! 더 성공할게! 이랬 수도... 어... 같은 생각이야. 사랑해.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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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